푹 자고 싶다구요? 등드름, 갸드름이 고민이라구요? 센스티브한 피부를 토닥토닥 잠재우고 싶다구요? 오늘은 제가 꿀잠 보장템에서 소개했던 랩코스 기억나시죠? 각각 두통씩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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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어 쓰고 이제 세통째인데요? 그 영상 소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랩코스로 꿀잠잤다, 피부가 편안해졌다라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대급 반값 할인마켓 들고 왔습니다 특히 저는 이 랩코스 바디제품 쓰고 나서 한두개씩 나던 이 기아들음, 능들음 완전히 실종되버렸지 뭐야 임산부부터 민감성 피부까지 완전히 사로잡은 랩코스 반값 마켓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랩코스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트 바디 폼바스 그리고 에멀전입니다 바디뿐 아니라 얼굴까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토탈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른 바디 제품들 향이나 가격 할인할 때 그냥 유목민처럼 쓰다가 이 랩코스에 정착한 이유는요 바로 슈퍼 아답토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페루산 마카 추출물과 홀리 바질 컴플렉스를 함유한 랩코스만의 독자 성분 이 성분이 피부를 릴렉스 시켜주고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게다가 숙면을 도와주는 섬세한 허브향까지 퍼펙트한 제품인데요 로즈마리, 빠르가모, 라벤더, 만다린, 그리고 클라리세이즈까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홈바스는 적당량을 덜어내서 거품을 내 몸과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하며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해서 사용할 때마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근데 바디워시를 얼굴에도 쓸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센시티브한 얼굴 피부에 쓸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을 바디에도 쓸 수 있게 넉넉한 양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민간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에멀전 역시 묽고 마일드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에멀전은 보습에 뛰어난 olive oil, 녹차씨 오일, 아르간커넬 오일까지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일의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산뜻하게 발리는 제품이라 여름에 사용할 가벼운 바디로션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 스파에서 관리받고 나온 것 같은 향이 온몸에 배어있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욕실에 두시고 샤워 직후에 물기를 닦아내기 전 바로 에멀전은 듬뿍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해주고 더 효과적으로 영양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프랑스 비건 인증을 획득한 100% 비건의 클린 뷰티의 대표 주자로 탕탕 떠오른 제품 특히 메이크업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올인원으로 모든 걸 끝내실 수 있다는 거 올인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성분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올인원을 좋아하는 남자친구 아빠에게 선물해주기에도 따봉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마켓 가격과 옵션 그리고 푸짐한 사은품까지 렛츠 겟잇 먼저 폼바스와 에멀전 단품으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파격가를 준비했습니다 1번 폼바스 단품 그리고 2번 에멀전 단품인데요 정가 33,000원을 19,800원 홀리몰리 포키초키 로보카폴리 앞자리가 두 개나 바뀌어버렸다고? 마지막은 역시 대망의 세트 폼바스와 에멀전 2종 세트를 정가 6,6,000원짜리를 3,6,900원에 드립니다 미쳤다 미쳤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3만원 이상 구매하면 6,000원 상당의 미니 에멀전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까 세트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미니 에멀전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고요 꿀잠키트 미니 2종 무려 12,000원 상당입니다 이 미니 세트를 선착순 50분께 특별히 드릴 예정인데요 이거는 저도 돈 주고 저번에 샀습니다 저도 제 돈 주고 샀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하시는 제품입니다 손발력이 좋으신 분들이 겟하실 수 있는 스페셜 기프트 선착순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켓은 5월 30일에 오픈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카카오 플러스 채널 블루밍데이지 추가해 주시면 시간에 맞게 마켓 링크 보내드립니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만 추가해 주시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구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켓은 31일 화요일 자정에 칼마감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